서로 다른 고민으로 마주한 두 화성이 캡슐을 탔는데 진짜 가슴을 딱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남자친구는 집에 갔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정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저는 키우질 못하니까 부럽고 다클래? 그녀의 털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무화지명이 빠지죠 이거 우리가 좀 맡겨보고 싶네 몇 가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